개별 넘버가 이제 카고로 넘어갈 수 있어도 가격이 동일해졌거든요. 아, 이제 개별 넘버가 카고로 넘어갈 수가 있다고요? 네, 그게 변경됐어요. 아, 그럼 이거 비용이 얼마 정도 나오나요? 21회식에 23만이고 네, 여보세요? 네, 디질트럭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문자 남겨주신 거 보고 아, 방금 전화하셨죠? 네네네. 셀프로다 정리하시려고요? 네네. 그것도 개별 넘버예요? 네네, 개별 넘버예요. 음, 개별 넘버가 이제 카고로 넘어갈 수 있어도 가격이 동일해졌거든요. 아, 이제 개별 넘버가 카고로 넘어갈 수가 있다고요? 네, 그게 변경됐어요. 아, 그럼 이거 비용이 얼마 정도 나오나요? 21회식에 23만이고 지역은 어디세요? 용인이요. 아, 저각이에요? 네네. JM 특장인가 그거예요? 네네. 차량 사진 찍어놓은 거 있으신가요? 아, 네네. 잠깐만요. 아, 그거랑 등록증이랑 보내주시면 네네. 차량 가격, 번호판 가격 각각 견적 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직접 차주분이세요? 네네네, 차주입니다. 아, 지금은 일하고 계시고요? 아, 아니요. 지금 일 안 하고 있어요. 아, 차를 세운 거예요? 아니면 오늘만 쉬는 거예요? 아, 오늘만 쉬는 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알려드릴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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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